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건 달래네? 달래. 이거 다듬어서 하나하나 이런 거에 껍데기 있잖아. 다듬어서 뭐하게? 달래장 만들게. 그래서 쌈 싸먹게. 쌈? 뭘 쌈 싸먹어? 봄똥. 그게 맛있어. 쌈 싸먹으면? 달래장에 그냥 밥 비벼 먹어도 맛있고. 밥도 비벼 먹고 보리밥이 있어. 그리고 거기다가 봄똥 납작한 걸 싸먹으면 아주 맛있어. 팍불이 있는데 흙이 있으니까 일일이 다 손 내야 돼. 다듬어야 되는구나. 다 떼어내고 다듬고 또 깨끗이 씻고. 응. 이렇게 다 다듬었구나. 응. 깔끔하게. 봄똥을 남겨놨구나. 이거 달래장에서 쌈 쌈. 그건 그냥. 응. 생으로. 많이 남겨놨었네. 한 폭이. 아. 이게 진짜 상치보다 훨씬 구수하고 맛있더라. 응. 달래를 씻어야지. 깨끗이 다듬었네. 씻을 것도 별로 없겠다. 응. 그렇게 비벼가면서. 응. 봄똥도 쌈 싸먹으려면 씻어야지. 봄똥도 깨끗이 씻어주고. 응. 청양고추. 청양고추가 빨갛게 익었네. 요즘. 막 섞어서 나와. 응. 요즘 비싸다 그러더라. 사다 놓으면 또 익어. 응. 색깔이. 그러면 홍고추를 따로 넣을 필요가 없겠다. 응. 이렇게. 그래도 매워? 매워. 아주. 더 맵지. 약이 올라와서. 응. 약이 왜 올랐을까? 아니. 이제 두니까. 숙성되니까. 더. 맵지. 응. 난 누가 놀려서 약이 올랐네. 했지. 썰렁해. 아니. 거기서. 응. 아주 파는 데서. 요즘. 섞어서 팔아. 그렇게. 응. 달래를 먹기 좋게 잘라야 되겠네. 응. 응. 이렇게. 응. 고추장을 넣고. 좀 개줘. 간장. 진간장 이 정도로. 진간장을 넣고. 응. 여기다 부서. 응. 구신에서. 볶고는 여기다. 이렇게 해줘야지. 응. 장을 만들어 주는구나. 응.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. 여기다 매실 좀 넣고 이렇게 넣어야지 마늘을 달래지만 마늘을 좀 넣어줘야 돼 다진 마늘 여기서 이제 고춧가루를 해줘야 돼 고춧가루를 넣고 이게 양념이 되게끔 조금 더 넣고 참기름 넣고 참기름을 조금만 넣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깨만 넣으면 다 들어가 깨도 넣고 깨를 많이 넣어줘야지 이렇게 이제 여기다 부어 잘 섞어주고 응 이제 양념이 다 버물렀으면 여기다 부어서 묻혀야지 응 이래가지고 양념을 넣어줘 응 이제 다 됐어 이제 잘 저어주고 응 이렇게 해서 이걸 봄떵하고 싸먹으면 맛있겠구나 응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그래도 맛있어 지금 보리밥 한소대에 놨잖아 보리밥에다 보리밥에다 여기다 담아야지 응 그렇게 많진 않구나 이게 숨죽어 불면 얼마 안 돼 그럼 이렇게 해도 먹고도 남지 밥도 비벼 먹고 그래 그렇지 맛있어 냄새가 좋네 간장 냄새가 응 신앙촌 간장 이거 맛있어 깨도 더 뿌리고 응 신앙촌 간장 신앙촌 간장 신앙촌 간장 맛있어 깨도 더 뿌리고 이렇게 봄떵하고 달래장하고 싸먹어 이렇게 봄떵하고 달래장하고 싸먹어 응 어우 맛있겠다 근데 밥이 노랗다 응 보리살 그 완두콩도 넣고 팥도 넣고 그랬어 응 맛있겠네 보리살을 뭐로 돼 보리가 햇보리라고 샀거든 응 그렇게 아 상추쌈처럼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밥도 넣고 밥도 넣고 밥도 넣고 응 밥 넣고 응 응 이건 달래를 이렇게 꼭 찍어서 간이 뱉으니까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응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참치 참치도 먹자 참치도 먹으면 맛있겠는데 응 같이 상추쌈 아니 배추쌈 응 아 이거 맛있네 바삭바삭하고 응 확실히 그냥 배추나 상추보다는 훨씬 맛있네 응 보리밥을 먹으니까 맛있구나 응 참치도 넣어봐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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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이 좋지 응 아주 맛있어 음 단맛이 땡겨 으응 맛있는 게 많네 진짜 건강식이다 요즘 덤나물 날마다 골고루 먹으면 좋아 이런 건 다 콜레스토리야 없는 거거든 그치 야채니까 골고루 먹으면 좋겠다 보리살이라 금방 좋아해서 먹거리고 보리살이라? 배불러 보리살이라 금방 줄어드네 밥이 금방 없어지므로 쏴도 금방 들어가 버려 미안해 봐야해 끝 보험 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